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의혹들이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아들 병역 의혹에 대해선 자신이 있었던지 시재진이 보는 앞에서 공개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선 해명이 명쾌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후보자는 살아오면서 남을 속인 적은 없다는 말을 했는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호소가 아니라 근거가 분명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권윤주 PD,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또 나왔군요. 이완구 후보자는 지난 2003년 강남의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살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 만에 되팔아 수억 원대의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가 당시 10여 건을 웃돌던 실거래가에 크게 못 미치는 6억 2천만 원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볼 때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투기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준비단은 이 후보자의 타워팰리스 구매가 알려지자 지역구인 부여 청양 주민들의 불만이 나와 서둘러 매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명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3년 1월 11억 7천여 만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10월 16억 4천여 만원에 대팔아 각종 세금을 제하고도 9개월 동안 3억 원 이상을 번 셈입니다. 성남 분당 땅에 이어 강남 고급 아파트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의 공세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는 오늘 눈물까지 보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이완구 후보자는 오늘 오전 출근길에 차남의 병역 면제 의혹을 공개 검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어찌됐든 군대에 보내지 못했기에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장가도 안 간 자식의 신체 부위를 공개하면서까지 내가 비정한 아버지가 됐나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개 검증은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이 후보자의 차남과 의료진, 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 후보자의 차남이 인대수술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아직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분명한 것은 살아오면서 뭘 그렇게 속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만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땅 투기 의혹 문제에 집중하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습니다. 당시 여당의 원내총무였던 이완구 후보자가 이 땅의 개발 계획을 알고 이 땅을 사라고 권유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다시 그 땅을 매입하게 되는 과정을 가진 것은 아닌지 땅 투기 의혹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파동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작년에 세법 개정안을 심사했던 여야 기획재정위 위원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다고요? 박원석 정의당 의원,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세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나성린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사과로 말문을 열었지만 3월 연말정산 결과가 나온 뒤 보완책을 내놓겠다며 기존의 당정협의안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당론과 달리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정치를 하다가 이 사태를 맡게 되었다는 것. 다음번에는 저희는 또 어떤 기발난 방식의 중산층 서민 증세를 가져올까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요. 홍조각 민주연합 의원은 재벌과 수폐부재가 성역화됐고 여기서 모든 문제가 파생된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세금 그 자체에 대한 혐오가 커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나 이전에 이명박 정부의 조세 재정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혐오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넘어서서 세금 일반에 대한 혐오로 가면 곤란한 거 아니냐. 당장의 건보료 부과책의 개선 이건 반드시 했어야 됐고 격차를 축소하는 양극화에서 기여하는 그런 개선이었는데 이게 날라갔습니다. 다른 소식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의 오류를 오늘 인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군요. 헌재 결정문의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5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적시된 두 사람이 실제로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헌재가 오늘 인정하고 직관으로 오류를 삭제했습니다. 두 사람은 헌재 결정 직후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반발했고 지난 26일에는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오늘 오류를 수정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정당해산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하면서도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심판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권은주입니다.